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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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꿈 보다 우린 우린 밤 한 밤 아름다운 세명을 찾아 돌아간다 내 눈을 내게 아름다운 내 눈을 내게 골파리였어 그들과 좋은 방탄을 위해 차가운 세명을 찾아 돌아간다 그들과 좋은 방탄을 위해 차가운 세명을 이어서 그들과 좋은 방탄을 위해 우리 영원하시게 감사하리라 신호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소서 돌아가는 시간을 하소서 나의 귀 계신 영원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는 나의 한 손이시여 나의 교무새시여 주는 나의 법이시여 나의 주 나의 맘하여 나의 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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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나의 영원하여 나의 영원하여 구원의 교무새시여 나의 상손이여 나의 영원하여 나의 상 Kilimu 내 영원하여 나의 영원하여 나의 믿음이 새것을 나의 생명이 identify you 내 아 lane를 찬양 하여 이 생명이체 너무 많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니 주는 땅에 사랑만 계시오 나의 이름이 지지시오 주는 땅에 사랑을 믿으시오 주님을 분도하시오 내 생명의 복장이신 내가 따릅니다 하이라니 하이라니 생명의 변륨과 내게 신이 웃어놨어 하이라니 하이라니 그 땅에 영원하여 나의 빛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시니 내 갈릇은 영원하니 무심 말로 다 하시니 불결을 잃은 게 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웨 unit 나에게 빛은 말에 빛은 말에 빛은 영원하시니 us, 우린 뱀은 영원하니 빛은 영원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사랑만, 사랑만의 능력이라 하시니 사랑만, 사랑만의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이라 하시니 주저가 하시니 십자가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희생만,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희생만,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희생만,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희생만, 희생만이ARON 희생은 성신이 주을 찾아가세 내 숨진 우리와 함께 우리 주을 찾아가세 우리가 우리의 이 바지 주을 찾아가세 찬양 찬양 주을 찾아가세 찬양 찬양 주을 찾아가세 소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주을 찾아가세 우리가 우리의 이 바지 주을 찾아가세 찬양 찬양 주을 찾아가세 찬양 찬양 주을 찾아가세 찬양 찬양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 이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그릇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 성경은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릇으로 택하셨는데 쓰지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마치 진열장에 장식만 해두었습니다 그릇의 목적은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러나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칭 나는 금그릇입니다 사회에 나는 잘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하느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뚝배기 같은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뽀서 2당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시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리뽀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시도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품는데 무슨 마음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온유라 말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시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온유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어느 곳이 가든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린 성경에서 이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몸이 빳빳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돈이 조금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세상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배경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교만령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이 교만과 겸손은 마음이 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28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는 교만은 마귀가 준 것이라고 있습니다 교만의 원조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교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내쫓게 버렸습니다 이 자가 바로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이 접근해서 하와이에게 접근하게 되었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목이 이 뱀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로 12장 9절에는 이 뱀은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뱀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뱀은 목이 꽃꽃합니다 목을 잔뜩 쳐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만의 상징적인 의미가 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겸손은 어디서 왔습니까 분명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봄 1장 29절에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데 그분이 천지창조 다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람도 지우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겸손한 내 마음에 이 가족이 있다면 이 겸손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 것은 겸손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교만입니다 분명 이 시대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겸손한 분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혈기가 따르고 또 무엇이 따릅니까 항상 마음이 강박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모든 범사가 항상 다툼이 없습니다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한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설 속의 인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이 사람 이름이 오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사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용접하기 전에 그의 모습을 한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구장 1절에는 이 사람을 가르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위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그의 모습은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살기가 있습니다 이 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있습니다 전혀 은혜의 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고 널 살인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가 잔뜩 배어 있습니다 위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위협이란 것은 사람들을 겁을 주고 사람들이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늘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든지 가깝게 갈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다 갖추었는데도 사람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기란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조만한 사람이기란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런데 못 쓰십니다 왜 못 쓰실까요? 다른 사람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안 쓰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격은 한 사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추레국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40세가 된 모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국이라는 거대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중의 강대국인 이 애국에서 이 사람은 왕자로 있었습니다 왕자로 있던 그는 세상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재물이 있고 북의 영화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추레국기 2장 12절에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쳐서 죽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이 단순하게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때렸는데 죽을 정도로 쳤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적흥적이었습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도망자가 되어서 멀고 먼 사막 가운데 사막이라는 지옥의 사막으로 불리는 미디안이라는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 사람을 내 몰았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40년 동안 그는 완전히 지옥 같은 생활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때 성경은 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숙이 12장 3절말씀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하셨습니다 40년에 혈기 많고 교만했던 이 사람이 40년 지난 동안에 나이는 80이 되었는데 사람이 성격이 바꿔졌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보실 때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온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겸손히 따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지어오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서시려고 하시는데 왜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찾는 삶이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폭력이 없고 그리고 항상 인격적이며 늘 겸손한 사람들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 마귀가 준 이 교만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마귀는 교회를 허물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합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신 귀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이름은 바울로 바꿔지는데 그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신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과 19장 12절 말씀과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과 고린도 후소 12장 2절 말씀을 잠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이 사람은 복음의 전두자가 되어서 사방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시아로 가길 원했습니다 아시아로 가길 원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대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터키의 일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로 성령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의 꽃은 복음은 유럽 전 지역에 이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기독교 문화권을 만들었던 바로 최초의 장본인이 누구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의 놀라운 꽃을 피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바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바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바울이 바쁜 그 와중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것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었더니 얹는 사람마다 병이 치료되고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직백 가서 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그것을 가져다가 얹었는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은 베드로에게도 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지만 베드로에게도 이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천조각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에게 나타나는 이 천조각 이러한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가 보고 5장 27절 말씀을 보면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혈류증 여인은 내가 주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은 치료될 걸로 믿고 주님 뒤로 가서 입고 계시는 천조각에 손을 믿음으로 대었을 때 치료됐습니다 예수님께 나타난 이 능력이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은 사도인은 2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출신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신분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법이 적용됩니다 유대인인 이 바울은 유대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특권층의 사람인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당시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했습니다 이 바울의 집안은 엄청난 죄력가였으며 그리고 당시에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대단한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자제였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여기에서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한 사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자신을 가르켜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은 가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로소 14년 전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유대민족 사회에서 대단한 특권층에 속했던 사람 이 사람은 엄청난 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의 수제자가 바로 이 바울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학교를 운영했는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 대학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그런 출신입니다 어느 곳을 이 사람이 가도 다 환영받고 자신은 항상 모든 주변 여건이 잘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서셨을까요? 교만한 사람을 이 바울은 처절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혈기를 죽이려고 엄청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성경은 이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인도 전서 9장 27절과 15장 8절 그리고 15장 9절과 15장 31절 그리고 에베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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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8절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소개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몸을 치고 있다 했습니다 무엇을 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교만이 있어요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정력이 자꾸만 싹이 터서 올라옵니다 슬기가 올라옵니다 이럴 때 자신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 그의 신앙은 점점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맨 나중 된 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 된 자라 있습니다 이 말이 다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항상 꼴찌입니다 나는 항상 제일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배에서 나는 10개월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미숙아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은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영적으로 내 자신 내가 보면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주의 종입니다 지금 말으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 가운데 가장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만 작은 자로 그리고 겸손한 자리로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고 자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울 같은 귀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조전서 15장 31절에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혈기가 살아있어요 교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만이 죽어버리고 혈기가 죽어진 자리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이 교만이 쌓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옆에 누구누구가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변화되는 걸 거부해버립니다 우리 모습을 볼까요?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나 작고 작은 죄입니다 그걸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는 엄청난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몇 마디 하고 난 뒤에는 반대하게 그 죄는 잊어버립니다 우린 우리 자신에 의해서 냉정해야 됩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예배소서 3장 8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괴수요 자신이 이 세상에 가장 죄가 많아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덮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아주 싫어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겸손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덮으신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겸손하라 따라하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육 가운데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내 육신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무엇이 잘 돼야 됩니까? 요한 3서 2절에 말씀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세가 잘 돼야 됩니다 첫째 내 영혼의 복을 받아야 범세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나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겸손한 사람이 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 우리는 항상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해서 안 되면 또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은 이 땅 떠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언제 맡겨야 됩니까? 5장 6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했는데 겸손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살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겸손의 7대 축복이 있습니다 겸손의 7대 축복은 어떤 것인가요? 엽기서 22장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엽기 22장 29절과 10편 17절 그리고 또 22편 26절 147편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잠은 잠은 3장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은 22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빌리포서 성경 말씀 보면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엽기서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구원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10편 17절은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십시오 겸손의 복입니다 계속해서 22편 26절은 겸손한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림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10편 177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림없게 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잠원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줍니다 잠원 2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이 되면 다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어디 모든 범사에 이유를 떠나서 원인을 논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잘못을 질책하기 전에 내가 잘못이다 왜 잘못을 돌려야 됩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런 광경을 보는구나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도 그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리포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토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 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데 그분의 하나님과 동동댐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우주마무를 다 주관하시는 그것이 전부 우리 하나님 것인데도 이 땅의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어디까지 섬기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이 이 시대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추수의 계절입니다 만추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이 가을을 가리켜 수학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익으면 익을수록 곡식은 연글면 연글수록 한결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머리를 땅으로 수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 완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과정을 지나서 내가 인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가 수그리지는 사람입니다 전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이 되십시오 교회는 다니시는데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겸손한 사람 바울의 자리에 서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이 되십시오 진정 바울은 자신의 교만을 꺾었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주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크게 크게 이 바울을 서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낮아진다 해서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진다 해서 하나님께서 날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로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서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더 크게 서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 가정에 이 은혜와 이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